분석 작업에 정렬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에 정렬 1번 시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내용도 있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숫자가 작은 게 먼저 오니까 영업 1부, 2부, 3부, 4부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겠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가끔 시험 장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놨는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사실은 나는 B3부터 H14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고 싶은 건데 제목도 있고요. 그 사이에 단위 금액 천원이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부서명에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하면 정상적으로 잘 돼요. 하지만 금액 천원이라고 되어 있던 단위가 제목과 이 데이터를 사이에 있으면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커서만 갖다 놓고 오름차순 정렬하려면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옮겨놨다가 정렬하시면 되겠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럴 때 하시는 방법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고자 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십니다. B3부터 H14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내가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 기준은 부서명을 가지고 값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메시지 표시되지 않고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데이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문제 보니까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동일한 부서명이 있다면요. 중형차에 있는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위에다가 표시하래요. 같은 부서에 색깔 채워진 부분을 위쪽에 먼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다시 한번 한다면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하는데 부서명을 가지고 일단은 정렬했습니다. 기준 추가 가셔서 중형차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의 색깔이 채워진 것을 셀 색깔을 선택하시고 색깔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RGB 레드가 183, 그린에 222, 그 다음에 블루가 232 라고 되어 있는 색깔 하나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표시하겠다, 아래쪽에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위에 표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같은 부서 안에서도요. 중형차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렬 1번 실습해 보셨고 결과랑 비교해 보시고요. 두 번째 출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가지고요.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시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구분을 가지고 오름자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 메시지 또 나와요. 왜 나올까요? 어? 제목하고 단위도 떨어져 있는데 이유는요. 아래쪽에 셀 병합된 합계까지 범위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빼신 영역만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한번 가보시고요. 어? 구분을 가지고 오름자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는 메시지 표시되지 않고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부터 회원사까지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데 문제선은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표시하래요. 어? 내림차순하면 안 되나? 한번 해보시고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드시는데요. 정렬해 가셔서 구분의 필드를 가지고 값을 정렬하시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조합, 엔터, 그 다음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비회원사, 그 다음 기타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신 다음 사실 추가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하신 걸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정렬해서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잘 되어 있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분에 되어 있는 기준에서 증감량의 색깔, 글꼴 색깔을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아래쪽에. 그럼 다시 정렬해 가셔서 기준을 추구하시는데 증감량을 선택하시고 값이 아니라 글꼴 색깔이 빨간색 RGB 칼라, 레드 255를 선택하시고 위가 아니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조합 안에서도 빨간색 글씨는 아래쪽, 회원사 안에서도 빨간색 글씨는 아래쪽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렬 3번, 출제 유형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가 특별하게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로 정렬하겠다 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포지션을 가지고 포지션이 아닌가요? 정렬 3번 시트에 오셔서 포지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했어요.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그렇다면 포지션을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렬해 가셔서 값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수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골키퍼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미드필드 그 다음 수비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하신 다음 내가 추가하셨던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데이터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셀 색깔이 가입 기간에 셀 색깔이 채워진 부분을 위에다가 표시하래요. 다시 한번 정렬해 가셔서 기준 추가 가입 기간을 선택하시고 셀 색을 가지고 색깔은 문제 제시되어 있는 RGB 확인하시고요.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렬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40분alle 50분 50분 60분 50분 30분 ah